오빠, 이번 주는 제가 서울로 갈게요. 우리 오빠 집에서 잘래요. 우주 너무 보고 싶어. 응, 그럴래? 그럼 오빠가 그 집으로 갈게. 응. 뭐 이유야 만들면 되지. 응. 둘? 점심? 저녁은? 그래. 우리 사랑스러운 유니버스가 일찍 잘 수도 있으니까. 응. 응. 나도, 나도. 사랑해. 아이, 진짜. 미친 새끼, 진짜. 저 패밀릴 수도 없고, 진짜. 아우 씨. 왜 그래, 귀엽지 않아? 아우 씨. 사랑해. 야, 근데. 너 이번에 꽤 오래 간다? 꽤 좋은 사람인가 봐? 어. 안 어울려, 그 진지한 표정 따위. 바꿔줄래? 하. 어이, 정석. 동생이 어쩐 일이신가? 오빠 간이식 수술 중. 잠깐 쉬고 있어. 오늘, 오늘 온다고? 야, 자고 가면 오빠야 좋지? 와, 우리 우주 엄청 좋아하겠다. 어? 뭐라고? 뭐가 먹고 싶다고? 대게? 뭐야? 야, 지금 대게를 어떻게 구해? 고맙다. 진짜. know that the kids Ms chia fee.